안녕하세요. 위장천 라이키테어의 이여름입니다. 귀여운 매력을 뽐내는 일명 꾸까머리 스페이스번 헤어스타일은 아이돌 스타들도 많이 하는데요. 스페이스번 헤어스타일링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스타일링 전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을 머리 전체에 발라주세요.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을 사용하면 손상 케어뿐 아니라 스타일 유지력까지 높아져요. 꼬리비질 이용해 5대5 가르마를 타고 공고대기로 머리 전체에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머리를 위아래 섹션으로 나눠 높게 양갈래로 묶어주세요. 묶어준 머리를 세 갈래로 닦고 동그랗게 마라 실팅으로 고정해주세요. 남은 뒷머리를 손으로 정리해주면 하프 스페이스번 헤어 완성! 이번에는 전체 머리로 스페이스번 헤어를 연출해볼텐데요. 머리를 양쪽으로 높게 묶어주세요. 양쪽 머리를 세 갈래로 나눠 끝까지 땋아주세요. 손가락으로 중심축을 잡고 땋아준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준 뒤 실팅으로 고정해줍니다. 팁! 브레이드 부분을 가닥가닥 손으로 빼내어 볼륨을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 헤어라인을 비벼 애교 머리를 만들어주세요. 머리 전체에 딱딱하게 굳지 않는 스테이지 볼륨 스프레이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발랄한 느낌의 스페이스번 헤어 완성! 꾹과 머리라고 불리는 스페이스번 헤어 스타일링 참 쉽죠?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두 가지 스타일로 매력을 표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